그 전에 456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융부채 분류와 의의가 있는데 가볍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금융부채란 금융자산의 반대 개념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위무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부채가 되려면요 금융부채로 분류하려면 계약상 위무여야 하고요 추가로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해야 하지만 금융부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교재 두 번째 줄을 보면 금융부채 예로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이 나오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상대방에게 매입채무, 대금 외상으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현금을 줘야지 나중에 되죠 매입채무 같은 경우에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기 때문에 나중에 당연히 거래대금을 청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지급금도 마찬가지죠 아직 물건을 재활을 사오면서 아직 대금값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금융부채고요 차입금이나 좀 이따 배우기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금융부채가 안 되는 것들 금융부채가 되지 않는 것들 몇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선수금 등이 있어요 선수금, 선수금 선수금이나 저희 교재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이 나오는데 이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은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왠지 아시는 분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은 현금에 미리 들어와 있고요 선수금과 선수수익으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재활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을 까면서 수익으로 인식하잖아요 회계원리 우리 3강에서 했었는데 그렇죠?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은 이미 현금을 받은 상태에서 추후에 내가 재활화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추후에 재활화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금융부채의 정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은 금융부채가 되지 않아요 금융부채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가 있어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가 있습니다 미지급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채들이 있는데 법인세가 뭐냐면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왜 금융부채가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정부한테 현금을 낸다고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왜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금융부채를 보지 않을까요? 정부랑 저희가 계약한 적이 없어요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오시겠죠?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선수금, 선수수익 등의 부채는 현금 등 금융상황으로 인도해야 할 위무가 아니라 재환화 용역을 인도해야 할 위무으로 비금융부채이다 추후에 재환화 용역을 제공해야 할 위무가 있기 때문에 금융부채가 안 된다고요 금융부채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추후에 현금을 지급해야 돼요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기업이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현금을 인도해야 할 의무이지만 계약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비금융부채이다 왜? 정부에게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정부랑 우리가 계약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는 거죠 그래서 금융부채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부채로 분류가 되려면 반드시 계약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지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